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닌가 아직 많이 남았나 대부분 거의 다 다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써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디스클로저 그룹이라는 걸 한번 써볼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디스클로저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써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샘플 코드로 시작을 해보면서 삽질을 해보죠 그대로 있죠 패딩이라도 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너무 확대인가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디스클로저 그룹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즈 익스팬디드라는 녀석이 있고 탑 익스팬디드 심플하게 스테이트 펜스로 불린이 있는 정말 그냥 확장이 되었냐 안 되었냐의 값을 저장하는 그 정도로 쓰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디스클로저 그룹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 값이 업데이트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았다가 열면 토글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오 열어볼까요 네 디스클로저 그룹에다가 뭔가 넣으면 그 하위로 슝슝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똑같이 토글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디스클로저 그룹 안에 토글과 디스클로저 그룹이 있고 그 디스클로저 그룹 안에 토글과 디스클로저 그룹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우리가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쉽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는 가운데 박히는군요 뿐만 아니라 그냥 토글이라는 게 하나를 가득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옆에 좀 짤리는 거 거슬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층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아무도 안 쓸까요 네 일단은 들어가보면 이 서브 아이템은 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음 가봅시다 디스클로저 그룹 아이오에스 14 부터 지원을 하구요 이지익스팬디드 뭐 이거밖에 없네요 정말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보여주는 그 녀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디다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스클로저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을 넣고 버튼 누르면 그냥 아예 여기 누르면 어디를 눌러도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 안에 하위에 무언가를 넣고 또 그 하위에 디스클로저 그룹 얘를 넣을 수 있네요 얘를 밖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브이 스텍이 돼야 되나 네 뭐 그게 이렇게 이렇게 브이 스텍으로 쌓아서 뭐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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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거에요 이거 없으면 아예 안 보이는군요 하위라는 것은 이 상위가 접혔을 때 보이냐 안 보이냐 인거고 아까 다시 돌려보면 이거를 두 개를 연달아 쌓는 것과 그 안에 넣는 건 이런 차이가 있군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닫았을 때 다 들어가고 열고 열고 이게 인덴테이션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얘네들도 네 뭐 이런 식으로 패딩을 넣으면 하위로 들어가지만 음 그렇게 예쁜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는 디스클로저 그룹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근데 요거 말고 그룹으로 치면 비슷해 보이는 녀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아웃라인 그룹 이었어요 아웃라인 그룹은 오 코드 키로 네 예제 코드를 가져다가 이것도 이거는 이렇게가 안 되는군요 왜 왜 예제 코드가 이렇게 짜여져 있죠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네요 음 얘도 패딩 아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달라요 어 일단 얘는 데이터 구조도 이렇게 딱 만들어놨네요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고 이렇게 뭐야 이거 이 이모지인가요 예쁘게 박아놨네요 네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가지고 파일 아이템 에 칠드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해시어블 아이덴티파이어블 커스텀 스트링 컨버터블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를 직접 만들어놓고 오 복잡해 네 그리고 아웃라인 그룹에 데이터를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칠드런은 요 키패스로 칠드런 을 넣어 주네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넣고 아이템에 디스크립션 찍으면 요기 있죠 디스크립션 얘네가 쭉 나옵니다 눌러보면 네 요런 식으로 오우 생긴 거는 어 디스클로저 그룹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디스클로저 그룹은 디스클로저 그룹 안에 디스클로저 그룹을 넣고 디스클로저 그룹 안에 디스클로저 그룹을 넣은 반면에 요 아웃라이어는 아예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요렇게 만들고 칠드런이라는 녀석을 넣고 이 키패스로 이 아웃라인 그룹의 데이터에 칠드런은 어떤 걸로 알 수 있는지를 잘 넣어주면은 요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층 구조를 보여주기에 좀 용이해 보이네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우린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디스클로저 그룹이라는 녀석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웃 아웃 아웃라인 그룹 디스클로저 그룹과 아웃라인 그룹 두 개를 봤습니다 디스클로저 그룹은 디스클로저 그룹 안에 그냥 하위로 디스클로저 그룹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그룹은 칠드런을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요렇게 예쁘게 한 번에 촥 하고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요 계층 구조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네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가 뭐 밑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데이터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디스클로저 그룹에 본인이 직접 넣어보면서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넣으면은 하위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제대로 나오면 이제 이걸 잘 이해한 거겠죠 이해될 때까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듣고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해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한 번 똑같이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못할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 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δить 아 아 아 아 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